솔직히 망가지는 건 전혀 무섭지 않았고요. 그것보다 제가 사실 술을 진짜 잘 못 마셔요. 근데 이제 스태프분들이나 다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되게 잘할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회식 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술을 정말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많이 놀아본 그런 역할이어서 폭탄도 잘 만들고 그런 씬도 있고 한데 조금 그런 데서 좀 어색한 부분이 나와서 사실 너무 아쉬웠어요. 제가 좀 더 놀아봤다면 그런 걸 잘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지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괜찮았습니다.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큰 역할을 맡아서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촬영하고 있으니까요. 앞으로 여왕의 꽃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